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. 두 정상은 행사장과 멀찌감찌 떨어진 장소에서 4시간여 머물며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오찬까지 함께했습니다.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군의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 재개, 펜타닐 원료 차단 등에 합의했습니다. 그러나 대만 문제나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등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의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. 특히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때와 같이 대만 문제를 양국 관계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. 시 주석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두 정상의 정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양국의 갈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완전한 회빈과 협력관계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. 뉴스토마토 박지영입니다.